시청자 1시 시청자 4시 시청자 4시 보자 하하 아니 그거 예전에 나온 거잖아 오 아파서 링게를 맞는 세드핏이겠죠 3명이서 할 수가 있어 커런트 그릴때만 잘 그려요 커런트는 공들여서 그려야지 귀엽다 스팸이나 젤리 젤리 국방을 위해서 고기맛이 나는 젤리 만들면 좋겠다 실제로 같이 봅시다 제가 내 문제는 파스타 먹는 페투치니 맛 쿠키 포로로 파스타 먹고 있는 페투치니 아 귀엽네요 페투치니에 국수 파스타도 국수긴 하죠 파투치니가 국수를 짬고 있습니다 국수 만드는 페투치니 아 좋습니다 파스타 좋아요 바스크치즈가 강아지 목줄을 차고 있다 아니 이분이 낸 문제였네 아 난 당연히 바스크치즈 고기맛을 좋아하는 분이 낸 그 문제인줄 알았는데 하하하 골치가 바스크치즈에게 목줄을 차였습니다 오늘도 목줄이 차는 바스크치즈 목줄을 맨 바스크치즈 맛 쿠키 네 어서오세요 아 아픈 센티피드 맛 쿠키를 치료해주는 닥터뿌다귀맛 쿠키 하하하 귀엽다 센티피드 아파서 뼈따귀가 힐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간 센티피드맛 쿠키 아 돌에서 링겔을 맞았구나 하하하 아파서 링겔 맞는 센티피드맛 쿠키 링겔 맞는 센티피드맛 쿠키 하하하 빼빼로 게임하는 마드레습과 그걸 보는 연금술사와 눈설탕 여긴 애들 하나도 못봤는데 하하하 마드레습 눈설탕 연금 빼빼로 게임하는 쿠키들 쿠키들 퉁쳐버렸네요 아 그래서 용쿠 용쿠병랑 좀비로 먹겠구나 프로게임이 그겁니다 빼빼로 서로 양초에서 물고 먹어가는 그 게임 빼빼로 게임은 용쿠병랑이 좀비 아 정확히 맞추셨네요 범위다 삼각시다리였어요 세명겨서 해가지고 보통은 두명겨서 하죠 처음오신분 쿠키런 스킨뽑기 할때마다 안좋게 뜨시는 미네씨 쿠키런 스킨뽑기하는데 정장입은 용쿠 시금치 근육 강아지 월프 스킨뽑기하는데 올커먼 나와서 기분이 상하 미네씨 그러면 요거 맞죠 네 아 이건 킹덤 뽑기네 킹덤 스킨뽑기네 하하하하 뭘 보고 미네씨가 오열하는걸까 아 킹덤 스킨뽑기인데 네 네 네 네 매옥의 금 딸 달빛술사 쿠키 오 특징을 잘 잡으셨네요 하하하 매옥의 금 딸 달빛술사 쿠키 오 나름 하하하 아이 좀 비교되는데 흑화한 달빛술사 아 흑화했습니다 어우 표정이 아주 흑화한 표정 좋습니다 마지막 점심식사중에 미네씨 고깃젤리 밖에 없다 커런트가 요리했다 고깃젤리 먹는 미네씨 진짜 고깃젤리였네 아하하 스태미나젤리 맛있다 고깃젤리를 맛있게 먹는 미네씨 흐흐 얌 저도 스태미나젤리 먹방하는 미네씨 잘 썼습니다 굿 킹험럼을 연결해서 문제 내주세요 시작 공급 모짜렐라 마트쿠키 최신 콘텐츠네요 이거 어 근데 그럴듯한데 고구마 돌풍 땡 심군 지팡이 압수야 히메이 군주 쿠키의 지팡이를 압수하는 위네씨 글씨 쓰는건 뭐 괜찮은데 너무 글씨면 쓰지 마세요 그림도 좀 그려주세요 이거 그 밈 아닌가? 파워 인 골레가 골러 골레가 환건 콕힌? 저도 모르기 때문에 새로 주제를 내겠습니다 새로운 주제 본밤 파는 밤톨마키 아 이거 또 나왔어 몇번을 그려 이거 곧 사기 쿠키 야 니가 아직도 사기일거 같냐? 죄송합니다 아 골드치즈가 골드치즈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건가? 그런거 같기도 하고 새로운 사기 쿠키가 나와서 엎드려 사과하는 골드치즈 쿠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의 문제는 치즈가 쭉 늘어나는 피자를 먹는 모짜렐라마 쿠키 신쿠키죠 이번에 오 야 모짜 쿠키 잘 표현했네요 아 이 치즈같은 머리 좋습니다 피자 먹는 모짜 아 귀엽다 피자 먹는 모짜 치즈가 늘어나진 않지만 페퍼로니 피자네요 모짜렐라마 쿠키가 피자를 먹는다 피자 맛있어 모짜렐라 다들 귀여워요 모짜렐라마 쿠키가 모짜렐라가 쭉 늘어나는 피자를 먹는다 피자맛 쿠키가 배달을 왔네요 피자를 먹습니다 아 이번거 잘 이어지고 다들 모짜 잘 그려주셨네요 나박 무서워서 아몬드맛 쿠키 뒤로 간 호두맛 쿠키 나박 나박이 겁나 크네 이 정도 크면은 부숴만 하죠 못 알아보셨나봐요 새로 주제를 봤습니다 파워 인플레가 심해져버린 쿠킹덤 아 파워 인플레가 심해진 쿠킹덤이었어요 저도 이거 못 알아봤어요 근데 새로운 주제 군밤 파는 밤떨만 쿠키 야 군밤 팔아요 맛있겠다 군밤 사라고 말하는 밤떨만 쿠키 군밤 사아 군밤 사아 군밤이 무서운데 푸싸가 실패작 영상 찍은걸 어른이 된 푸싸가가 봤는데 기분 나빠서 이불킥함 나는 실패작이래 그거를 했을까 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 나는 실패작이라 한 것을 후회하는 푸싸가 나는 실패작이래 저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는 푸싸가 맛 쿠키가 어떤 쿠키가 구해졌음 아 그거 장면인건가 절벽에서 떨어진 푸싸가 아 여기 있는거야 엄마 그래도 어떻게 푸싸가는 이어졌네요 자웅동체 심해군주 나름 느낌있는데요 여자 심해군주 여자 심해군주 여자가 된 신군 또 많이 나온 주제라서 슥슥슥슥 그렇습니다 심해군주만 쿠키여자 머리가 길어졌습니다 골치가 나오면서 용과가 나락간 상황 골치가 나와서 용과는 나락을 가버렸다 골치의 미래가 나락이다 용과인데 골치가 나락간 걸로 보셨네 신사기 쿠키 아 여기 제가 본거죠 골치 맞았네 신사기 쿠키가 예전 싱크였던 것을 놀린다 새로운 색 쿠키에 나와서 엎드려 사과하는 골치즈 쿠키 골치 죄송해요 그래 앞에 것도 괜찮은데요 앞에 것도 느낌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네요 다음 야자수의 지팡이를 압수하는 미래씨 지팡이 압수야 심해군주 쿠키 지팡이를 압수하는 미래씨 야자수의 지팡이를 압수해버렸습니다 또 못 알아봤어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않나 미래는 뽑기를 한다 뽑기 해야지 커런트 스킨을 뽑네요 커런트 뽑는 미래씨 커런트가 귀여우니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해주세요 미래씨가 가지고 있는 트로피를 자색 고구마가 다 때려 부셔서 오열하는 빡치는 미래씨 고구마돌풍 트로피 박살내버렸습니다 트로피런이죠 이번에 쿠오븐에서 나온 콘텐츠 트로피 서바이버 자고마의 무기 때문에 부러진 트로피를 보고 울고 있는 미래씨 오 여기는 자고마가 오매문 아니에요 트로피 서바이버라서 트로피 깎여서 슬퍼하는 미래씨 오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피 마이더스 60개 많이도 깎였네 자고마가 트로피 부셔서 슬퍼하는 미래씨 트로피 보고 울고 있어 요거 잘 이어졌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빼빼로 먹다가 키스한 마드레스 직전인데 마드레스비 빼빼로 먹다가 키스함 빼빼로 이만큼 남았어 빼빼로 게임하는 마드레스 요거 요거 괜찮은데 요 구도가 재밌네요 바드레스 빼빼로 바드레스 빼빼로 자 재밌었습니다 1주년 일러프트 우리는 버터프레첼마 쿠키 으흠 아 너티야 너티야 근데 이거 마법사 같은데 마법사 같아요 용푸가 마법사에게 업사맛 쿠키에게 너티야 아 또 망했어 나는 명랑이 슬퍼 너프 너프 명랑이 너프할게 있어? 명랑이를 너프한 데브 시스터드 아 오톱파크까지 갔어요 이제 아 아 아 아 7주년 일러스트 그린은 버터프레첼마 쿠키 킨으로 아 아 다른 파란색 표시에 좋네요 슬립백 추는 보더 아 아 슬립 백 슬립백 시도하는 용쿠 보더 어 모르고 그럴듯한데 코듬마 쿠키 덕분에 담뱃끄는 아몬드 아몬드 너무 어려워서 과연 담배를 끊은 아몬드맛 쿠키 담배 안 해 담배 끊으세요 아몬드맛 쿠키 담배를 버렸어요 머리 디테일 넣다가 시간 부족했나봐요 좋습니다 다음 용쿠 법사야 너 티야? 법사 맞았네 용쿠 법사 쿠키에게 너 티야? 맞췄네요 더 티야? 근데 얘는 티 같아 얘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분석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새 주제를 막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못 알아봤을 경우에만 좀 하시고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술탄 맥주와 센티피드 영랑쿠키 대부가 나를 잊어 킹덤도 못 간 영랑쿠키 대부가 명쿠를 울린다 영랑이 슬퍼 너 너프 너프라키 어딨어 명랑이를 너프한 대부 시스터즈 불쌍한 명랑이 수영복 입은 미네씨와 커런트가 워터파크에서 놀고 있다 커런트는 못 그리겠다 파란색 수영복이네요 커런트랑 워터파크에 간 미네씨 안 그리신 것 같은데 어 그렸네 재밌게 놀고 있네요 저도 마지막에 시간 다 써가면서 그렸습니다 렌첼에서 전설쿠키 3명 나와있는데 사실 커먼쿠키가 3명이어서 꽉친 미네씨 어렵네요 주머니 아무튼 킹덤 뽑기 운망한 미네씨 다 레어야 치킨 뽑기 똥망한 미네씨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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